속보입니다. 태풍 1호 말라카스는 일본 전역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한 바람도 함께 동반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최근 일본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지진과 화산폭발들로 인하여 토양액 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일 오전 6시 일본 도쿄키치조지에서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폭 4m, 길이 10m, 깊이가 2m에서 5m 정도로 주행 중이던 쓰레기차가 이 싱크홀 속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토양액 상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이 지진으로 액체가 되는 현상을 액화 현상 또는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란 용어는 1953년 일본학자 모가미에 의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연약한 지하수의 수위가 높은 모래지반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표면 아래의 땅은 여러 층의 흑돌 또는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는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면 토양층이 흔들려서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토양과 지하수가 섞이면서 토양은 반고체 형태인 액상화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호 태풍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1호 태풍 말라카스는 현재 이동속도는 시속 15km, 중심기압은 955헥토파스칼이며 괌 서북서쪽 약 1000km 부근 해상에서 북동 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1호 태풍 말라카스는 대체로 북동 지나다가 4월 16일에서 17일경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는 4월 14일 목요일과 15일 금요일에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토양 액상화 현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964년 미국의 알래스카 앵커리즈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1976년 중국 당산대 지진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1989년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대지진 당시에도 많은 피해는 바로 젖은 모래로 인한 액화 현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집안 액화 현상은 주로 퇴적층 매립지에 자일원하고 해안가 큰 하천 주변의 범람이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이와태현 근처에 강진이 발생 중이므로 해수면 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퇴적층 매립지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지역에 사는 일본인분들은 당분간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반도 역시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으로 특히 인천 같은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의 건물 상당수는 내진 설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건물을 시작으로 재난 컨트롤타워인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지진 대부분의 진앙지가 백령도 등의 해안가인 만큼 해안 주변으로 수백 년 전부터 조성된 인천 매립지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태풍 1호와 2호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태풍 1호 말라카스는 강풍력 1260km의 대형 태풍으로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이며 2호 태풍 매기는 열대저압 부티디로 변질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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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